자 다시 사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아까 거기지? 시가지로 고고씽 돌아왔습니다 어 뻐근해 어 긴장이 되게 뻐근하네 마치 인셉션을 보는 듯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었던 놈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야 오 뭐야 둘 다 오네 둘은 안돼 둘은 조금 힘들어 꽉차 많아 아이고 안 들어갔네 그러면은 무데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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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개꿀 6개 감사하구요 야야야야 아 이래서 사생팬들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영원히 죽는 똥개들 그냥 좋아서 한번이라도 만나고 싶어갖고 빠르게 내려갈게요 몇번 왔으니까 이제 자 자 오우 스테미나가 없었네요 수혈액 아 피 잘주네 갑자기 이제는 뭐 낙승이지 낙승 낙승이지 지나를 끝냈지 지나를 끝냈지 지나를 끝냈지 지나를 끝냈습니다 지나를 끝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직 걸렸네 피 피 피 피 오우 잘주네 자 왔던 길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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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헤드샷 헤드샷 아우 이게 약간의 스테미나는 계속 만겨놓고 있어야 되네 내려가면 되지 이제 흠 까마귀 오우 공격을 하네 어 해주지 공격을 해 새우깡이나 먹어 인마 여기 숨어있는거 모를 줄 알고 오우 뭔가 있는거 같다 뭔가 없구나 사탈이가 위에 있네 어 저기 또 있다 공고를 사랑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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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우 오 4열방울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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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 내려가는거 안내려가는데? 아 X X를 누르면 쭉 내려가네요 여긴 뭐지? 아무것도 없네 자 100% 애들이 일어날거란 말이지 100% 일어난다고 이거 이거 죽은척해도 소용없어 얘들아 오! 카운터펀치 맞다 죽은척해도 소용없어 얘들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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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어 왜이렇게 아파 얘네들 잠깐만 어 무기를 바꿔서 아 이거 오른쪽이구나 아 이거 오른쪽이구나 한방에 안맞네 이렇게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막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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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루라이크 오시아 어 뭐야? 더 있었어? 더 있었어? 어 왜케 많아? 오케이 다 잡았나? 어 또있네 오케이 수혈의 어우 젠레이가 딜캐를 잘하네 게임 좀 해볼 수 없인데 이제 쭉쭉 진행하면 되겠죠 이제 막힐게 없어 이제 버릴게 없습니다 어 뭐야 뭐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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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에 아 까마귀 놀래라 오 야 나라 야 너네 닭줄기 아니었어 하긴 닭줄기도 날긴 나는구나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계속 나오네 어우 스태미나 히트 앤 런 시원하네 시원 통쾌 너도 죽은 척하고 있어 죽은 척은 더 이상 네이버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것도 만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지금 선택지가 있잖아 이게 쟤를 때려잡던가 여기 올라가던가 만나면 사나이가 또 왜 사나이 어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화수도에서 만난다 뭐야야야야야야야 뒤에 까마귀가 와아씨 와아아아 와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얘 사다리 못하죠? 얘 사다리 못하지? 10년 감수 친구 누구야 친구 누구 어? 친구가 누구냐고 어? 아이 몰라 이 게임에 모든게 가능하다메 와아 이건 뭐에요? 쓰읍 아이 글력을 올려야된데 글력 글력을 올려야 당기지 아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아아 어? 밟으라고? 어디를? 아 이게 장치면 장치인줄 몰랐지 장치인줄 몰랐지 장치인줄 몰랐지 아 아 큰일날뻔했네 일단 뭐 피는 맥스까지 피만 올리면 되는건가? 아 아 무기 강화 알겠습니다 강화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어디서? 어디서 해? 도구가 없다고 하는데? 아 여기구나 무기를 강.. 수리한다 이거 수리도 좀 해야되는거 아니야? 일단 강화부터 뭐.. 뭘 해야될까요? 내가 아까 창 창을 잘 썼단 말이지? 근데 애매한데 애매한데 이거.. 응 한 대씩 세게 때리는게 낫겠죠 아 혈석의 파편이 강화.. 강화석 같은거구나 음.. 했어요 아 공격력이 올랐다 이거 끝.. 끝이야? 아 파편이 없구나 파편 8개가 더 필요하네요 총은 안해도 돼요? 총은 그냥 어그로만 끄면 되는건가? 패닉만 하고 음.. 어차피 딜을 올릴 필요 없다 어차피 딜은 뭐 저기 저걸로 하는데 나머지는 랩업 체력 체력 하나 슬슬 뻑뻑해지기 시작하네요 스태미나는 어떻게 올려요? 아주 잘 지구력? 스태미나는 지구력이야? 음.. 조금씩 남을때 쓰라 아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게 틈틈이 지구력도 좀 올릴게요 음.. 그러니까 좀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몇 번 못 때리고 자꾸 죽잖아 내가 체력은 체력은 25까지? 오 뭔가 딜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25까지 쑤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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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늦었네요 어 이때도 되네 쑤컹 쑤컹 이제 한방에 죽네 사생팬들아 여기 여기였죠 쑤컷 여기 여기였죠 아이 브레이브님 고통 많이 받으셨죠 어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 우리 저기 뭐냐 그랑프리 대회가 있으니까 여섯시에 시청해주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총이 광합비를 받으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오 혈질을 현질로 봤어 난 현질 40장을 해야 된다는 줄 알았어 혈질을 한 40개를 해야 된대 그래서 그래야지 강해진다 어 저는 내일은 개인 방송이었고요 내일은 저기어요 내일 그 그랑프리 개막전이 있습니다 쫙쫙쫙 쫙 아이고이구 어어 헉 하 와 싯겹했다 아 네 즐겨찾기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처음 오시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채팅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레기오님 기억하고 있을게요 저도 저는 저희가 매주 매일 개인 방송을 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각자 게임 취향도 다르고 여러가지 하니까 저희 그리고 매일 6시에 방송하니까 거의 밤새도록 하니까 심심하시면 꼭 와서 놀다 가세요 내일은 저희 대회에 있어요 대회 대회에 있으니까 보러 오시고 아이고 나 딸애내줄 알았어 너는 족밥이지 쨰아 쑤컹이 안되네 오 얘야 얘 왜 보통 역경직이라고 있지 않니 저희 오버워치 대회합니다 오버워치 오버워치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도 아니죠 프로들이 있으니까 프로도 있어요 사실상 프로 대회죠 프로 대회 오버워치 프로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수준이 높은 팀들이 네 지금 현역 프로 팀들도 참가를 해요 수준높은 대회가 되지 않았다 관심 있으시면은 꼭 봐주세요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보자 최대한 그 가까이 붙어서 때리라는 팁을 해주셨어요 미스티카님 여기까지 왔어요 뭐야 여기 분위기가 이상한데 여기 보스전 아니해 여기 보스전이지 쭉 앞으로 오니까 보스전 맞네 내가 한두번 당하나 진짜 어 내가 한두번 당해 내가 원데이 투데이 당합니까 아 근데 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어 쇼컷 뚫었으니까 일단 뽕 한번 맞고 사촌누나님 안녕하세요 사촌누나들이 많은데 페링 어 쟤도 사냥꾼이야? 양꾼인데? 아 마탱이 갔구나 처음에 봤던 그 아저씨 아니에요? 나한테 피를 주겠다 뭐 이런 아저씨 아니야? 나한테 피를 주겠다 뭐 이런 아저씨 아니야? 마시갖꾼이야? 마시갖꾼이야? 어우 1대1이야 다이다이 저기요 아픈데요? 페링 페링 쑤컹 쑤컹 어우 3단총 어우 얘는 타이밍이 좀 타이밍이 타이밍이요 타이밍 와 잠깐만 잠깐만 저 구조물에 걸렸어 아니 얘는 여유가 없는데요 여유가 없는데요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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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오우 니 똥냄새를 해 임마 어ㅃ 인정한血 오 내가 그려져 처음부터 죽었다고 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총알이 총알이 총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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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이거였나? 그렇지 딜레이가 오오 야야야 야 이건 반칙이잖아 반칙이야 반칙 야 이걸 왜 씻고 들어와 빠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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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갔구나 와 개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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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유도탄이야 뭐야 유도탄이 뭐니 와 너무해 와야야야야 야야야야 누가 본 최종보순인 줄 알겠어 아니 무격을 무시하잖아 얘는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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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뒤로 돌았어요? 아니오 야야야 그릭1010님 안녕하세요 뚜까맞았어요 뚜까맞았어요 네 그래요 일단은 빠따를 한 대 맞고 시작해야죠 정신 차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사촌누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패링을 모르는건 아닌데 예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가있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얘네들한테는 패링 똥차게 맥키는데 그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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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느낌인데 어? 요느낌인데 아이고 야야 여러분을 향해 쐈네요 어? 빠샤 요느낌인데 요느낌 아는데 일단 약을 좀 채우고 갈게요 산탄총이면 뭐가 좀 있나요? 좀 발사가 느리지 않나? 장전.. 장전 모션 있나 그건? 자 날 지옥으로 데려가줘 그냥 저한테 장충이 맞는거 같아요 예 이거 뭐 제가 패링을 한번 잘 쓰는 방법밖에 없네요 아 근데 아 그래 뭐 인간 상태는 할만해 근데 아 글쎄요 인간 상태는 할만해 근데 저기 뭐 늑대인간이었냐? 하여튼간 뭐 괴물 상태는 아 저기 뭐야 또 덜 굴러오네 일단 이님들한테 약을 좀 빼고 자 잠깐만 아아 하 cues 하 Witness 납작해졌어요 납작 납작.. 납작해졌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열 20개 딱 채우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방금은 내가 피가 없었어 응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내가 피가 없었어 야 그냥 뚜껑해 뚜껑해 엘리베이터 옆에 아이고 잠깐만 아 지금 지금 제가 약간 정신이 정신이 지금 없는 상태네요 잠깐만 오케이 릴렉스 릴렉스 오케이 릴렉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베이터 근처 여기 멍멍이들 영원히 죽는 멍멍이들 안녕 형 또 왔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얘들아 아우 멍멍이들 불쌍해 아우 멍멍이들 불쌍해 아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니였어? 쉽다.. 쉽다길래 여긴 줄 알았지 아 까망 멍멍이 아 늑대인간 말하는 거야? 그 아까 늑대인간?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아 거기 대교 지나가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에에에에에에 그 대교 건너가서만 건너가서 멀뚱멀뚱 서있는 애들 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땡겨잉 빨리 와 빨리 흔한 한국인의 성격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자 피 채우러 갑니다 피 채우러 아 방금 여기서 놀람사 했어 놀람사 놀람사 했어 놀래서 죽었어 가샤 아이고 아이고 돌글러 에이우 개꿀 너네들은 죽었어 임마 너네들은 죽었어 임마 아 잠깐만 나 총 없지 어 오케이 어쨌든 수은탄 아껴야 아껴야 되니까 우후 후아 이 자식 그래 한개쓰고 두개 먹었으니까 이득 하이 화염병 오우야 혜자네 화염병 맞아 화염병도 좀 가져가 얘네들 말씀하시는거죠 얘네들 많이 아프네 흐어억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릴렉스 릴렉스 1타 쌍피 어 여기가 꿀이네 좋구요 잠깐만 우리 수은탄 이거 어디서 쥬 수은탄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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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거 말씀하시는거죠 어 화염병 잠깐만 또 화염병 전설을 써야되나 이거 두개밖에 없네 근데 지금 수은탄도 없어 제가요 수은탄은 어디서 얻나요 이거 이거 저거 뭐냐 피로 채워야돼 수은탄은 어디서 쥬어요 수은탄도 살 수 있나 아 살 수 있나 일단 돌아가서 장비좀 가져올게요 음 오케이 사서 갈게요 음 오케이 사서 갈게요 음 오케이 사서 갈게요 걔네들은 그 수혈액을 무조건 주는거죠 두개씩 에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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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inis 오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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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탄 보스보단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믿거나 말거나 나 한 번밖에 안 죽었잖아 지금 생각해봐요 그걸 딸피 남기고 방금보다는 1탄 보스때보다는 확실히 낫지 어우 비싸네 이거 필요한데 이게 맥스로 살 수 있는 게 열한발 자기 피로 만드는 저기 뭐냐 그 뭐냐 총알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중에 끝나면 없어지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사회지면 필요한데 삽시다 열레발 아 근데 페링 감각이 내가 거의 고자 수준이라 어 잠깐만 여기 아닌데 대교라 그래도 또 대교라 갔네 아 여기 1탄 보스인데 2탄 보스보단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침착해 침착하게 이번엔 이번에는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안주세요? 감사합니다 총알 안쓰고 잡아야지 총알 안쓰고 잡아야지 총알 안쓰고 와우 막타맞아 슈렉이 넘쳐서 슬יש 왠고 아이고 GRANT 잘못 눌렀어 어 retin 잠깐만 игр 혈투를 버리고 있네 어.. 집으로 들어가서 여..여기서..아 맞아 여기 그 휠체얼 할아버지가 순탄 주지 그쵸 이 할아버지가 주잖아 이 할아버지가 네발 개꿀 어 이거 뭐지? 낚였나보네요 야 진짜 안 잡아도록 내려갑시다 18발에 뭐 여차오면 내 피로 총알 만들면 되잖아 우리 갓연병도 있고 갓연병 필요할 땐 갓연병 막 그 뭐냐 마지막 부분에서 쫄릴 때 한 방씩 써야겠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안 굴리니 돌 안 굴리니? 그렇지 우우 라잇 와 야야야야야야 뜨거워 뜨거워 얘들아 어어어우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실수있어 아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꾸 예상치 못한 공격을 안해 애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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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아 나 지금 왜 이러지 제가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 아래 사다리요? 어디? 사다리 어딨어요? 어 일단 저기부터 들리고 사다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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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사다리 일단 이 아저씨를 잡고 여기 꿀이라고? 돼지 아까 만났던 그 친구 아니야? 여긴 다른 데잖아 돼지가 꿀이에요? 아까 나 죽을 뻔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아 여기 있었지 잠깐 뭐 지나갔는데 여기? 오 나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저기? 여기 내려가야 돼? 여기 내려가야 돼요? 여기 맞아요? 어떻게? 뒤로에서 때리면 돼요? 아 떨어지면 죽어요? 아 나 내려가 내려가려고 어떻게 여기서 돼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서 잡으라고? 여기 잡을 수 있어요?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개꿀 여기 야 이게 아이고 맞을 필요 없죠 이게 꿀이지 이게 꿀팁이지 응 이게 꿀팁이지 아유 나 교통사고나서 죽을뻔했는데 아 꿀팁 감사합니다 이제 이건 또 VOD 서비스가 될테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예요 보고 참고하시면 될꺼같아요 이게 요즘에 또 안하시는 분들 안해본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 또 왔어요 뿌우 어 혈썩 이게 불빛 채우고 아 기름병 연병 갓 연병을 들고 아 나 아 쫄려 아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아 쫄려 아 어우 야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죽음이야 아 야 아 야 노래 아 아이좋다 아이좋 아이좋 아아 어우 기종 죽겠는데? 왜 아까 아까보다 못하지 내가? 왜 아까보다 못하는거 같지 내가? 아이좋 아이 요래 요게 잘 먹힌다 아이 좀 피 좀 채우자니까 아우와 와야 아이좋 아 이건 좀 아닌데? 위험한데 이거? 어? 뭐야 일단 연병 어어 어어 잠깐만 연병 어디? 연병 어디? 이런 연병 이씨 이런 내 깨구리네 이씨 아 아 연병 좀 던지자 연병 좀 던지자구 오 와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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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가 문제인지 철저히 분석을 했으면 원래 두 번은 죽어야지 응 내가 내가 나의 문제점을 파악했어 이게 이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임이네 이게 참 오케이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하네 내가 왜그랬지 나는 게임을 다시는 하면 안되는 소린가 이런 아이 근데 흠 아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이게 뭐 다시 또 좀 약을 모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아 어쨌든 수전탄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았으니까 지금 딱 두 번 죽었어 두 번 첫 번째 보스는 세 번 죽었고 두 번째 보스는 지금 두 번째 죽었어요 세 번은 죽어야지 응 그래 세 번은 죽어야지 사이버리 taller 세 번역이 맞plays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골골로 온다 얘들아 이렇게 잡는 거였네? 근데 돌이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돌이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어 착각이에요 내가 너무 피해의식이 지금 심한 건가? 수요렉만 모으고 수요렉 모으고 은탄 좀 모으고 바로 갈게요 어이 스키인데 맞네 잠깐만 여기까지 됐나? 은탄을 좀 모으러 아이구씨 대신은 잡힌이 편한데 내려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그냥 트위치 닉 한 번밖에 못 바꾸죠 그래서 저 닉을 안만들고 한글릭을 안만들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안만들고 있어요 이 언니 디셋 은탄만 좀 모을게 은탄 잠깐만 뭐 어쨌든 이것도 나름 RPG인데 뭐 이런 노가다는 생각하고 있었죠 노가다도 아니지만 솔직히 어 재밌네요 확실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이런 다크솔드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려운 게임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마니아틱한 그런 장르라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마냥 어렵게만은 안했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도전 욕구라는 게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적당히 어렵다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은탄은 은탄 모아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왜냐면 진짜 아무도 못 깰 정도로 어려우면 절대로 좋은 평가 못 나와요 이게 그니까 사람이 도전 욕구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정말 짜증나서 못하겠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그 뒤로 안 해버린거든 근데 어쨌든 간식 근데 아머드코어는 솔직히 너무 어려워 아머드코어는 저도 아머드코어는 저도 옛날에 아머드코어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잠깐만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지금 잠깐 정신 찬나게 왔어 창란이었어 창란 아 맞다 나는 은탄을 모으려고 그랬지 나는 이게 이게 4편인가? 3편에서 좀 쉬어졌다고 그랬나? 여튼 뭐 좀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근데 아 옛날에 그거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 제가 그때 한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아머드코어2 확장팩이었을 거야 그때 친구가 사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튜토리얼이 이제 패드 모양이 딱 뜨는데 모든 버튼을 동시에 쓰라는 거야 이렇게 그거 보고 이제 아 이건 할게임이 못 되는구나 일단 처음부터 일단 거기서 일단 진입장벽이 생기잖아 모든 버튼 밈이 잘 싸우려면 모든 버튼을 쓰라는 거야 지금 R3 L3까지 얄짤없이 다 쓰래 아 이게 뭐하는 건가 그리고 실제로 얄짤없이 다 써야돼 아 이거 뭐지 이 게임은 이러고 있었죠 제가 놀랐던 게 그 이후로 이제 아머드코어를 좀 잊고 지내다가 뭐 궁금해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어 아머드코어 그 그 패드를 아머드코어에 맞게 그 잡는 쥐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거꾸로 잡는 방법이었나 하여튼간 되게 웃기더라고 이게 패드를 막 이상하게 쥐고 해 어떻게든 버튼을 다 누르려고 으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흫 하 대단해 하 아우 씨 사전관이 무서워 오케이 아휴 거대 로봇은 그냥 진리야 진리 그냥 멋있으니까 하게 됐어요 그 어려운데도 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덕심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지 로봇 덕후들은 이제 남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도 하는 거지 멋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연병을 사겠습니다 다섯 개만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니까 다섯 개만 딱 살게요 지금 맞아 내가 실수로 쓸 수도 있으니까 빼고 멋있어 일단 멋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사람도 진화를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마냥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들 이젠 익숙해져 갖고 그려려니 하잖아 자 지금 다섯 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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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일단은 빵빵하게 모았어요 자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달릴게요 험맛 멋진 사람 뭐 기다려 봐야죠 개발자들이 뭐 뿅 하고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돌 안굴러와 왜 저기 왜 돌 안굴러오세요 자 이제는 이제는 잡겠지 인간적으로 내가 나도 사람인데 일로와 동전은 뭔가요? 동전은 뭐 살 수 있나? 살살 걸어가서 으으으으으아아아 아이샤! 아이샤! 으으음 아 저 옆에 창고 모양이 저기 창고로 들어갔다는 뜻인가? 갑시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젠 패링 잘 해야된데 아 너무 아우 한 방 아 이거 이게 제일 무서워 일단 연병 어어 안되네 연병 연병 여롱 누거나 받아라 술래잡기 술래잡기 덤벼 덤벼 오케이 히히히 사람이 어? 인간은 진화한다 인간은 진화한다 인간은 진화한다 오케이 일단 첫 연병 두번째 연병 아 나 이 다운 연격 아 잠깐만 아 아 피 좀 채우자 늑대 인간 모드만 잘하면 내 신부 모드는 총탄 안 쓰고 잡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약도 다 못 썼어 약도 다 못 썼어 그게 더 억울해 나는 아 근데 이제 바로 달릴 겁니다 이제 이제 바로 달릴 거야 이제 세번 죽었으니까 이번엔 잡겠지 세번 죽었으니까 이번엔 잡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이 그래 눕히는 것 까지 좋다 이거야 아이 근데 좀 한번은 구를 구를 타이밍은 줘야지 구를 타이밍도 안 줘 구를 타이밍도 그게 나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이제 바로 달릴게요 약도 어차피 보충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각 개인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나중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저는 세번 이상 무조건 죽을 거야 아이고 맞는 건 아닌데 시간 끌기에 돌 굴러와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 아하에에 어? 뭐 안주네 얘네들 아니 뭐 적당한 부분 까지는 얘기하세요 상관없어요 뭐 그거 안다고 해서 뭐 천지개박할 것도 아닌데 야 빠샤 임마 아 피를 채울까 그냥 채우고 사이사에 가서 두마리 다 한방에 오오오오오오 흠 아쌰 형 왔어 형 나왔다 하 제발 이번엔 이번엔 제발 흠 이번엔 방법을 알고 있지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는거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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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덤벼 으응 덤벼 오 뭐야 카운트 당했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자꾸 쩝붙 흔들어 아 이거 사거리가 장난이기네 어우 나도 해장됩이구나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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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못쏘어 잘못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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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총 쓸시간을 총 쓸시간은 달라고 아 아까 페이링 못쏘어 아 잘못눌렀어 아 그것도 피를 채웠어야 된대 으흐흐 오케이 오케이 음 맞아 맞아 뒤로 피하면 안될 것 같아 그니깐 너 누우니까 더 따라오네 왜 자꾸 물약이 만땅이지? 참으로 아 아까 저장된게 자꾸 불러와주는건가? 그쵸 페링 하나만 들어갔어도 이견대 페링 하나만 페링만 들어갔어도 솔직히 이견대 그쵸 그 때 내가 당황해서 R2를 눌렀어 아니 좋네요 뭐 바로바로 들어가면 되지 이제 어 그냥 계속 헤딩하는거야 그냥 이제 세번? 네번? 네번 죽었구나 이제 다 무시하고 달릴게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저것도 안 꺼내줬으면 솔직히 음 양심상의 이거는 그니까 인간성의 문제가 되는거죠 요런군 어어 으어어어 나도 맞았네 에잉 업로드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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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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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rumors 야어어어어 빠셔야 빠셔야 이제 달려 이제 달려. 달립니다 이제. 막지 마세요 이제. 달립니다. 아무도 날 막지마. 이제 잡으러 갈꺼야 이제.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음. 어 뭐야. 피가 좀 찼네. 여기까지 한 번 해라. 으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우 예예 아유 안 들어가 서로 섭취라고 했죠 이제 변신하겠지 이제 찢어졌어 찢어졌어 이거 구르기 피하기 안 돼요? 다운됐을 때 일어나면서 구르는 거 되는 거야 가만히 있었거든 찢어졌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 그래요? 진짜 진짜 철권 벽콘 맞은 느낌이야 찢어졌어 그냥 요비랑 같이 깨졌어 아 그게 제일 커 조금 진짜 한 0.5초에 무적 시간만 있어도 구를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조차 안 주네 이게 괜찮습니다 방금 옆으로 좀 피했는데 옆으로 피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하 방금 발전한게 보였다고요? 저 아까 지금 되게 절망적으로 죽었는데 아 그래요? 좀 그래도 거기서 가능성을 봐주시니까 낫네요 продолж 여러분은 사람이 진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계신거에요 흥 그런데 다르게만 하면은 물약 쓸 새도 없이 끔살당한다면 물약쓸 겨를도 없이 끔살당한다고 생각안하시네요 근데 확실히 그깐 한.. 한두번 죽을때마다 패턴 하나씩은 외워야되는거 같애 그 패턴을 외워야지 예측이 되지 지름살이 맞네 얘도 전략을 바꿨나? 왜 그래? 갑자기 아 오우 미안해 저 약간 내가 약간 정신이 팔렸어 미안 저기 저기 신경 안쓸게 이제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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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왜 왜 왜 라곤이 안 돼 라곤이 안 돼 아우 오오오 아우 이제 변신하겠쩍 태링 태링 아우 이거 안 먹겠네요 아 한번만 한번만 마원이다 짜차 새끼야 등에 불을 붙인다 이제 대충 알았어 이제 내가 누웠을 때 앞으로 레버를 돌리고 피하면은 애가 어 달려올 때 옆으로 삭 피해지네 자동으로 자동으로 피해지네 내가 계속 이제 레버를 놓거나 뒤로 땡겼는데 그렇게 했어야 됐네 참맛이 참맛 참맛이 참맛 흠 흠 흠 무기를 강화할 그게 있나 파편이 없네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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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리를 내구도가 많이 남았네 흠 내구도가 많이 남았네 흠 웰컴 워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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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까지 올리라 그랬죠 23 23 아 이거 뭐야 나 뭐하는데 어 점점 힘드네요 이 이게 약간 사람의 정신력을 좀 많이 빨아먹어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면은 흠 흠 여기까지 왔고 일단 여기 뭐 여기는 뭐 얻을 거 있나요? 흠 주변에 그냥 가면 되겠지 그냥 가면 되겠지? 25가 기준이네요 자꾸 호기심이 가게 이렇게 만드네 이게 자꾸 가보라는 뜻이야 별가 없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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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관이 이렇게 무진장맞네 쭉쭉쭉쭉쭉 자 이제 거침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부스라는 건가? 거미가 갖가지 의식을 감추고 있다 거미가 있다네요 보물상자 보물상자? 어 어 여기 있네 혈정석 공방 도구 이게 그건가요? 그 공방 도구가 없다 아까 그랬는데 아 이게 그거예요? 그 강화석 만드는 도구예요? 아니요 그렇구나 누가 보면 여기 보스인 줄 알겠네 어우 놀래라 놀래라 이야 나 이 분노를 받아라 항아리들아 놀랬잖아 이씨 댕 하는 소리 놀랐어 댕 하는 소리에 오 뭐야 뭐야 오 그 오 나 항아리인 줄 알았어 이 할머니 음? 호우 너는... 한터야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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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할머니도 항아리인 줄 알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있어 그 뒤에서 기다려주신다는 항상 말하는 것 항상 말하는 것 항상 말하는 것 항상 말하는 것 하지만 잘 끝나지 못할 것 이 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숨어있어 또 다른 사람들이 숨어있어 여기 아덴의 카카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여기가 다가야 되죠. 인센스는 비스트리가 되죠.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괜찮지 않나요? 양쪽에 길이 있네 나는 중도적 좌파니까 왼쪽으로 어 뭐야 동료 아닙니까 동료? 동료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오오오 지팡이 누가 약하다고 그랬어 여기 들어오나? 못 들어오지?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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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임마 빠샤 오우 되게 아프네 음 양손 풀차지나 페링 오우 오우 개꿀 추여력 6개 피바다네 피바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을이 지는 풍경이 저는 좋아합니다 되게 오렌지빛 아주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음 라시드님 오랫말 어 오랫말 안녕하세요 여기 아니에요? 어 저기 불 짜고 있는데 쟤네들 안녕하세요 저기 신입이에요 신입 어 뭐야 아 성당 할매 핫도뿔 오케이 저는 여기 정의구현을 좀 하겠습니다 정의구현 정의구현 오케이 아 성당 등불이요? 안켰어요 그런거 등불을 얘기를 아 그 할매가 등불을 얘기를 안해줬어 할매가 그쪽으로 오라고만했지 알겠습니다 등불부터 켜도록 할게요 여기 등불을 켜야된답니다 어디에? 아아아아 하하 아이 자동갱신은 안되는거야 역시 내가 프롬을 제가 제가 그 그 심부를 잡은 거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약간 프롬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잠깐 생겼네요 자동으로 해줄줄 알았지 어 제가 제가 못난이였어요 제가 못난이 믿을걸 믿어야지 그죠? 자동 갱신 이런거 없다 오오오 야야야. 숨어있어 왜 까마균 꺼지고 아이구 아파요 까매 까매기 동물을 사랑합시다 동물을 다음 다음 까매기 여기 어휴 만나라 어휴 만나라 닭뚤기들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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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링 한번에 물약하납니다 와 와 와 와 와 야 니가 보스야 니가 보스야 니가 보스냐고 어휴 닭뚤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해동물 유해동물 아 닭뚤기가 이렇게 무섭어 이것도 공격판정 아닙니까 아이고 아야 뭐 안주니 야 뭐 안주니 야 얘네들 진짜 완전 창렬이네 어 방패다 님들 방패 나왔음 아 쓰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나 이야 이게 전사 같지 않아 전사 아이고 그냥 나무 판댁이네 저는 그냥 문명의 이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발 닭뚤소울 닭뚤소울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방패 기괴맥히게 들던데 이거 의미 없습니까 여기는 여기 돌아가는 뜻이죠 이건 어 잠겨있다 여기는 길이 아닌거 같네요 여기는 길이 아닌거 같네요 여기는 길이 아닌거 같네요 물량막서 이씨 어차피 노가다로 또 와야되는데 여기를 일단 뭐 각자 이제 쓸모가 있으니까 만들어두 두지 않았을까요 뭐 언젠가 뭐 개똥도 약에 쓸데가 있다고 언젠가 쓰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빵 필승 여기도 성당임? 여기도 할매가 있나요? 관이야? 다른 할매가 누워있네요 여기 할머님은 돌아가셨네 오오오오오 아저씨 있었네 빠샤아아악 강인의 지식 여기는 별 볼일 없는 곳이군요 뭐 개인취향 차이 아니겠습니까 방패가 좋은 사람은 방패를 드리겠죠 뻥먹이 오오강 총 종 빠샤아 які 으와허 으으 Bai 어허허허 아이씨 오오오오 아 나 멍멍이한테 아니 멍멍이 방심했네 방심했어 멍멍이한테 죽었어 어우 타이어드해 멍멍이 두마리한테 끔살당했어 아 내 피 찾으러 가야지 오오오 맞아 맞아 얘네들 그 총탄 주지 않을래 총탄? 총탄 주지 않을래? 아이고 이게 아닌데 총탄 안주니 총탄? 오케이 총탄 감사 아이씨 이제 갈 길을 사나이 갈 길을 막아? 아 잠깐 내 피 찾으러 가야지 아 여기 토끼 다시 살아났을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쭈쭈쭈쭈쭈쭈쭈쭈 잠깐만 잠깐만 돌멩이 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요즘 똥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똥개 조심해야되네요 똥개의 전투력을 우습게 보면은 어휴 혼나요 혼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 노다지가 오 갓염병 4개 사열방울 땡스땡스 오케이 목수 잠시를 아이고 으응응응응 잠깐만 내가 여기서 죽었죠? 똥개 두마리한테 협공을 당했어 한마리에는 이기는데 내 피같은 피 인간의 내구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똥개야 두방이면 죽을거지 흠 총알이도 눈에 보이는 사나이예요 마치 내가 뭔가 된것처럼 보였어 총알이 눈에 보였어 수은탄 감사해요 계세요 계세요 어 뭔가 밝은 곳이다 밝은 곳이 너무 좋아요 어? 누구세요? 어 너도, 너도 헌터였니? 아, 죄송합니다 너도 알프레드 마스터 루게리아스의 혈족사냥꾼 그럼, 너는 뭘 말할까요? 우리의 혈체와는 다를텐데 우리 둘은 헌터였니? 왜 이렇게 협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싶어 오,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이것을 우리의 직원을 축하해 발화 부식기 기도 음 고마워 얼굴 좀 보자 오 조금 나름 그냥 전형적인 우리 그 동양인이 생각하는 코쟁이 외국인이네요 얘랑 얘랑 형, 협력하면 뭔가 있나요? 우델이 있어야 돼 알 수 있다면 치료교회는 치료교회의 치료교회입니다 저는 단순한 헌터가 인스터디어에서 잘 어울렸는데 그러나 저는 치료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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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교회에 카카오톡과 교회의 교회는 카카오톡의 위원장에 계신 것입니다. 혈의 혈액을 찾고, 카카오톡이 바랍니다. 한 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버건월트는 교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천국을 지켜낸 후에 모든 훈련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흠 버건 월트, 베르겐 월트의 위치에. 그 많은 학생들이 생생이 되고 싶어서요. 하지만 베르겐 월트의 문을 고정으로 알고 계시는데, 안녕하십시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좋은 blood를 전해 드릴께요. 사람 사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도 여기 안 가봤는데 여기 아하 여기가 대문 여는구나 그쵸 대문 열었어요 여기 아저씨 있었지?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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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잠긴 문 쪽으로 부탁부탁 가야죠 어우 놀래라 야 시체가 움직이네 깜짝이야 아 그래요? 뒤에 열렸어요? 어디 어디? 아까 뭐 어디 뒤로 가는 통도가 있었나? 여기 말씀하시는건가? 어어 여기 나갔다 이상 이상한 헛것을 봤네 아유 제법 감사합니다 내가 딴 데 갈빨했네 대문 년 줄 알았지 아 지하가 여기구나 사람이 여기 시야에는 한계가 있어요 뒤통수에 눈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 잠깐 잠깐 내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왔거든요 제가 처음보는 놈은 잠깐 우리 만나면 좀 뒤로 미루지 않을래? 잠깐 놀래가지고 약간 놀래 가지고 뒤로 왔어 하하 하하 자 안녕 아 늑대인간이구나 아 늑대인간이구나 아니 늑대인간이다 저기 내가 나를 그 개 처발랐던 녀석이구나 놀래라 많이 놀랐어 아 깨고싶어 항아리 항아리 보면 깨고싶어 깨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아 점점 밑으로 내려가네 무섭기시리 오케오 오오오 사다리가 있는데 굳이 떨어지네 어두워 너무 여기가 어디지 지하에도 풀 이렇게 자라 고사리인가 고사리 아니야 고사리 오 등불이다 이제는 안놓쳤습니다 이제는 안놓쳤어 여기? 거 아닌데 아 여기구나 이것도 뭐 깨, 깨 부수면 되는거 아니야? 조사한다 어 뭐야 저도 좀 컴컴한거 안좋아해요 깜깜한거 별로 안좋아해 어 뭔가 좀 밖에 나온느낌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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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정체를 드러내라 정체를 드러내라 이 자식 정체를 드러내라 이 자식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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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막 벽 기어다니는데 저거 저게 그 유명한 겐지입니까 저거 저거 저게 그 벽을 기어다니는 겐지입니까 저게 아 그래요 좋은 거 준다니는데 잡아야지 오 야 친구가 있었던 거 얘기를 해야지 얘들아 친구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것들아 친구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것들아 오 오 맞아 랩업 해야지 까먹을 뻔했습니다 아이씨 제가 이 전투본능 때문에 아 아이씨 어 인형 어디 갔어 누나 어디 갔어요 누나 누나 어디 갔어 누나 누나 어디 갔어 할아버지 피 없고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성당으로 가는 거야 주인공 2층 요지 아 아하 허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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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아닌거죠? 약간 이 트위치가 들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 안돼 하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뒤에요 이렇게 부르면 되는거지 내가 이걸 노렸어 다시 이렇게 부르면 되는거야 25 지구력 피가 모자라 아 이거 많이 필요하네 2600 하나에 일단 피통은 좀 채웠어요 피통은 좀 채웠어요 인형 짱 근역 16 기술 12 저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 스태미나 스태미나도 안올... 안올게 되었으므나? 음... 뭐야? 방금 그 놈이네? 우와! 동물적인 가능 속도 강력한 게임 핫 핫 너가 유명한 탄조냐? 아니였다고 합니다 괴물의 목소리 들렸어 파편 개꿀 근데 이 파편으로 계속 도끼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저... 4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4시 반 사실 뭐 이렇게 좀 게임을 오래 하는 게 힘들긴 한데 또 이렇게 재밌는 게임 하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하게 있어요 어차피 세 번째 보스까지 그니깐 좀 그니깐 세 번째 보스 직전에서 아마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지? 저 위에 떠 있는 게이지는 뭐예요? 안 나와요 강조 GUY S prov Zo 아무도 부족해 policб 가는 그런 haut 믿는 것 우aks 그니깐 그래도 뭔가 친구들이 많은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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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따발총은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 나가면 쏘는거야 이렇게? 야 진짜 너무한다 야 봤어요? 봤어? 어 좀 더 큰 놈이다 오 야야야야 지원사격 수혜력 덩어리네 어우 씨 따발총 무서워 어 파편 땡큐 아 씨 나가면 100% 벌집 된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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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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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리가 소리 총 쏘는 소리 너무 무서워 무슨 벼락 치는 소리가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가 잘못했어 오 여기 있어 오 야야야 둘 다 자고 있었네 미안해 미워п call 미안해 자기 내ку여서 어 뭐야 이거 무슨소리야 이거 오어 놀래라 지팡이로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고통은 본인의 몫이니까 보통 이 최고수들이 쓰는 무기가 지팡이잖아요 간다이프나 이런 전투법사 같은 간지를 위해서는 지팡이지 여기가 아닌가? 해독제 이거 어디로 숨어야 되지? 어디로 뛰어와야 되지? 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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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만 타고 많 타고 만 타고 만 타고 일단 이리로 들어와 일단 이리로 들어와 들어가 싸우자 얘들아 들어와서 싸우자고 얘들아 오케이 뭐 그런 전투법사 느낌이라는거죠 뭐 간다이프가 뭐 어 뭐야 뒤에 또 있었네 뒤에 또 있었네 뒤에 또 있었네 미안해 벌집되기싫어 벌집되기싫어 어 어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제 됐나 처리가 됐겠죠 이제 똑똑 해독제 아 이거구나 음 저 해골마크가 해독제를 먹으란 뜻이었군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여기도 퀵 저긴가요? 저긴가보네 어 올라가는 길 있다 여기로 가는 길 있고 이쪽 가는게 맞아요? 어 게틀링 아 지금 올라가서 싸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는줄 알았어 음 방금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실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어 뭐야 뒤에 또 있었어 도착해 어떻게 해야지 도착해 뭔가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해독제 어차피 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가긴 가야돼 여기 보스입니까? 여기? 여기 이제 보스야?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만나기만 해도 이게 조기가 있네? 만나기만 해도 이게 조기가 있네? 병행的是 조건이 있음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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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죽겠다 아 으어어 으에에에엄 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죽겠어 죽겠어 형 죽는다 형 죽는다 형 죽는다고 아 이거를 지금 퀵슬롯에 나가야겠다 퀵슬롯 해독제 무거운 혈정석 이거 아 나 이거 지금 피가 많이 찼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 등불 없나요 등불 여기 등불 없나 난 등불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면 조금만 참아 볼게요 오 많아 많아 안녕하세요 저기 실례 하지만 능 지켰어요 한놈씩 어이구 많이 오시네 왜 이렇게 반겨주셔 다들 아 다 어디 어딘지를 모르니까 못 달리네 일단은 잡고 갈게요 일단 제가 어딘지를 몰라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우와 피 빠지는 거 봐 죄송합니다 아 이거 독이 독이 짜증나는 거였네 공격해 공격을 안 해 왜 패링해야 된대 야 공격을 해 근데 먼저 때린다 왜 이렇게 평화주의지 아 너무 간보고 있어서 서로 역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네 너무 평화적인 친구라 때리기 미안했지 넌 아니고 멘탈이 깨지는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순간에도 멘탈이 깨지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제가 통수 한두번만 씁니까 여러분 내가 통수 한두번만이었구나 의식의 피 아 여기 뒤에 길 있었네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면 쇼컷 설마 등불로 희망의 빛 설마 이쪽 맞습니까 이쪽 여기 맞습니까 진정 나는 얼른 등불로 가고 싶을 뿐이고 발걸음이 가볍다 오케이 아 그래요 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신난다 아 지금 몸에 지금 피를 엄청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찝찝찝합니다 지금 저거 뭐야 까마귀야 까마귀 그렇지 까마귀네 어우 나 까마귀 좀 약간 무서운데 우왁 씨 어우 야야야야 연속기 야 씨 봉왕각이야 봉왕각 와 야 아 여기 해독제 잘못 썼네 야 어우 흠 흠 박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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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왕각을 써 씨 야 아이고 자꾸 왜 내 해독제를 눌러 해독제 해독제를 해독제를 내가 왜 해독 어우 지금 뭐하냐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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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회동물 처리 중에 유회동물 처리 예 유회동물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게 처리를 했어요 아 힘들었다 힘든 싸움이었어 어디 어디 어디죠 쇼컷이 여기 아닌가요 여기로 여기로 가는 길이 있나 지금 지금 8천이 있어 8천 이거면은 내가 진짜 어 와 이걸로 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걸로 어디로 가야되요 아 옆에 사다리기 또 길이 있어요 올라 올라가는 건 아닌데 올라가서 올라가서 입구가 배경이랑 하나가 되어있어 이게 못 찾을 수 밖에 없지 이거는 인간적으로 저기 누가 저기에 길이 있다고 믿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게 처음 보는 사람 모르지 당연히 또 여러 마리 있겠지 여러 마리 또 여러 마리 있을 것 같애 크로스카우터 빠샤 빠샤 아 우와거야 딸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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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수혈의 꿀맛 같은 수혈 힘들어 나 점점 힘들어 빨리 빨리 등불 아우 쟤네 왜 또 있어 쇼컷 어딨어 쇼컷 쇼콧 어딨어요? 여기..여긴가요 여기? 여기..여기 아닌거 같은데? 일단 여기..팔썩 파편 아까 그 지나갔던 놈이랑 싸워야 되는거죠? 하..그래..너는 페이링으로 끝내주네 오오! 야! 한놈 더 있다고 얘기 안했잖아 야..두놈은 아니지 와..우와..우와..두 놈은 아니지 일단 도망갈게요 아..늑대 많아요? 아..안 되는데 따라오잖아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페이링으로 하나씩 능..처..맛..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죽어 이놈아 어디로 달려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하오 아..여기 아니지 아직.. 아직 한놈 더 있을텐데 역시 죽어라 임마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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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요 멘탈이 나는 그냥 지금 나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지금 모든 이슈가 이거예요 지금 나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지금 여긴가요? 똑똑 아니야 여기 아니네요 뭔가 많이는 먹고 있어 지금 여기야? 늑대 인간 잠깐만 침착하게 언제 따라왔어도 언제 따라왔니? 아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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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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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C 멍멍이는 메가 약이야 여기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 맞아?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에요 terrence 네 내 심장 욕 уда 내 심장 돌려달라고 내 심장 돌려내 이 자식아 나 진짜 개깝놀이했다 개깝놀이했어 진짜 뭐야 뭐야 어후우 이 새 Mazzo가 놀랬네 쾅!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지금? 더 이상의 늑대인간은 네이버 여기야 여기? 나 지금 초조해서 죽을 것 같아 무식기 두 개 샤다리다 사다리 사다리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아 기쁘다 아 여기네 여기로 오는구나 아 내 멘탈 내 멘탈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그것도 그런데 죽는 것도 그런데 자꾸 깜짝 놀라게 하잖아 뭐야 탈탈 털릴 뻔했네 탈탈 왜 졸고 있니 저기 저기요 똑똑 아유 미안해 껴서 저와 나 지금 기쁜 이 넌 해가 란히 accommodations 내가 지금 이 십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야 지금 지구력 지구력입니까 역시 근약 16부터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뭐지 그 데미지가 많이 안올라가네요 아 내 피같은 피 잠깐 아이템을 제가 아이템이 좀 아까 많이 주워 먹었는데 뭔가 많이 주웠는데 하나도 쓰질 않고 있어요 살방울 쓸까요? 이거 이거는 따로 재료로 들어가는 거 없잖아 살방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음 여러 개 사용 꿀꺽 꿀꺽 맛있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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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혈석이 많아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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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한다 잠깐만 많이 아프겠죠? 이걸로 맞으면 혈석 파편 스무 개 두 번 할 수 있나? 오케이 아니네 아 혈석의 쌍둥이 파편?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한 번밖에 못하네 창렬해 창렬 잠깐만 총탄을 좀 살게요 생각보다 총탄을 주는 애가 없네 아 수은탄이 왜 이렇게 비싸 수은탄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저기 뭐냐 제가 주로 방문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 좀 들릴게요 총탄 좀 채우고 저기 수은탄 쓰는데 돈 쓰기가 좀 아까워 돈이래 피 쓰기가 좀 아깝네요 아 힘들다 내 멘탈 이렇게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그 편안한 느낌이 들지? 내 집 같은 편안함이 들어 여기 그래 환영한다고 수은탄 딱 두 개 안녕하세요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일곱 개 수은탄만 있으면 돼 수은탄 아니다 온 김에 좀 얻고 갑시다 여전히 아프구나 너는 역시 여전히 아프구나 너는 역시 죽겠다 죽겠어 죽겠다 인마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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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농락하라는 거지? 이렇게? 수은탄 좀 모으고 갈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줄 불법한데 이게 어 뭐지? 이렇게 밝았나? 이게? 저기 해가 저렇게 밝았나요? 이게? 왜 배경이 좀 바뀐 것 같지? 시간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제 느낌 느낌이에요 느낌 뭔가 바뀐 느낌이야 내가 멘탈이 흔들려서 그런 수도 있어 그쵸 제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바뀐 느낌이 약간 되지 강한 정신력 맘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 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깰 수 있지 뭐 수은탄이 뭐고 다 피 없습니다 해독제 해독제는 사야 돼 아까 내가 해독제를 두 개를 그냥 땅에다 버려가지고 이미 바닥난 정신력입니다 아이고 나 지금 배팅하니? 지금 급이 다르다고요? 왜 그래 무섭게 아닌 거 알아요 나 지금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 겁주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제가 아까 2탄 보스 신부한테 찢어발기는 걸 보셨잖아요 그냥 찢겨졌어요 찢겨졌어 계속 코인 야수정 처음부터 끝까지 야수상태라는 거죠? 어허 무슨 말인지 알았어 확 와닿네 확 와닿아 해독제는 사야 돼죠 이게 지금 얻을 수 있는데 없지 고통스럽다 의외로 빈틈이 커서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의외로 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셨잖아요 제 실력을 의외로 섭쥐를 할 수도 있어요 기대 기대를 이렇게 제가 의외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 버릇 했어 내가 시간이 애매한데 30분까지 수은탄 녹아다 좀 할게요 저 수은탄 좀 많이 쓰니까 그냥 수은탄 녹아다 여기 일단은 더이상 진행 안하고 수은탄 녹아다 좀 하다가 30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얼굴 그래요 보스 얼굴만 보죠 보스 얼굴만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거짓말 요기까지만두 이거 거짓말 으허허허헛 마샤 수은탄 꽉꽉 아유 마음이 풍요로워졌어 마음이 지금 수은탄 스물발에 주는 이 편안함 이제 패링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보스 한번 얼굴이나 보고 종료하도록 하죠 여기서 어디지 구시가지 아 저기 뭐냐 해독제 사야 되는데 아 뭐 잡을거 아니니까 이제 한번 쓰고 아아 3,800 또 저의 마음이 짐이 될 뻔했네 이게 또 길에다가 그냥 버릴 뻔했어 이렇게 어이구 어이쿠 그냥 어 흘렸네 이러면서 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다 버릴 뻔했어 누나 어디갔어요 누나 누나 어디갔어요 오우 놀래라 아아 아니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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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락에서 갑자기 쑥 일어난 거 깜짝 놀랐네 야 씨 저게 혼난다 딱 떨어지네요 근육 근육 15까지 올렸습니다 16이니까 1 남았네요 아 이 게임은 여러군데에서 멘탈을 공격을 하네요 멘탈을 공격을 하네요 멘탈을 공격을 하네요 여기로 떨어지면 되는거잖아 같이 가 좋은거 준다며 오 파편 3개 감사 감사 여기로 어디로 내려가요? 여기 맞나? 여기 떨어지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여기겠죠 여기 아까 내가 어디로 갔지 그럼? 아 요 아래에서 계속 저기 사다리 타고 왔구나 옆에 또 있었어? 그랬어? 나의 정의의 도깨 맛을 받아라 인마 횃불 어 여기 아냐? 더 내려가야되나요? 여기 여기 내려가면 죽을거 같은데? 여기 내려가면 죽을거 같은데? 내려간거 맞아 여기? 하하하하 무슨 느낌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지금 어디 어디지? 아 반대로 나가야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소본능 지금 귀소본능 때문에 하하하하 지금 귀소본능 때문에 귀소본능이 잠깐 발동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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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제가 지금 굉장히 귀소본능이 지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집에 가고싶어 하하하하 또 늑대인간 있을거 아니야 그잖아 그 반겨주고 있잖아 일단 잡고 얘는 아닌데? 얘는 아닌데? 하하하하 다 무시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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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어디가니? 어차피 다시 올텐데 뭐 아이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메몸으로 들어가서 하하하하 어? 보스를 잡는다는 그 일만의 가능성도 없잖아요 솔직히 쟤야 쟤? 쟤? 얘..얘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죽으러 왔어 얘도 페링이 통합니까? 얘도 페링이 통합니까? 일단 반가움에 한번 패턴 한번 볼게요 얼굴 보러 왔으니까 어차피 얼굴 보러 왔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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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왔어 얼굴 시계방향으로?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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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엉덩이 찰싹 찰싹 그냥 엉덩이를 찰싹 찰싹 그냥 엉덩이를 찰싹 찰싹 아 아 아 인사하러 왔는데 지금 싸우고 있어 인사하러 왔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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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독 걸렸어 독 악 여기서 독이 걸린건요 요게 오케이 패턴을 알았어야 2페이지 때 독 2페이지때 독이요. 남무공격 오케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문제네. 일단은 뭐 대충 맛보기를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엉덩이 때리라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대충 느낌만으로 느낌적인 느낌이죠. 어쨌든 뭐 맛보기를 잘 봤어요. 그러게요. 얼굴 보러 갔는데 뭐 대충 얘가 어떤지를 다 파악이 됐어요. 늑대인간보다는 좀 쉬울 것 같아.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 오른쪽 팔 겨드랑이 쪽으로 싹 들어와서 엉덩이를 찰삭찰삭 때리면 돼요. 그렇게 때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약먹을 그때 가면 그때 멘탈이 또 깨지겠죠. 내일은 내일의 멘탈 있잖아요. 오늘 멘탈이 이미 깨졌고 아까 말했듯이 멘탈이 달아 없어졌어요. 무멘탈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한 10시간 반 정도 했네요. 다음 주 재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매일 6시 저희 방송이 있고요. 매일 새벽까지 방송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많이 막히진 않지 않았나? 처음 하는 건데 좀 잘했다고 해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네 군단님 레기온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기온님은 뭐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이죠. 오늘 저녁 6시에는 오버워치 프로 대회죠. 나 그때 멘탈이 달아 없어졌다니까 늑대인간 그거 보다가 나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그때 멘탈이 일말에 있던 멘탈이 약간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막타를 친 게 아까 그 문 부시고 나온 늑대인간 나 이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고 그때 여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녁에 그 오버워치 뭐 그랑프리 리그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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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